2020년 11월 6일 오후 9시 정각 3키로 기록 음 원래는 더 일찍 하려고 했었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렸지 원래는 3키로를 작년인가? 작년쯤에 친구한테서 빌려가지고 플스4로 하려고 했었어 근데 친구가 만나는걸 기다리지 못하고 팔아버리고 중고로 팔아버리고 다시 플스판은 됐고 PC로 나온다고 하니까 계속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야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플스판이 나와서 아 플스판이 된다 이제 PC판이 나와서 또 세일할 때까지 기다리고 마침 할로윈즈 세일을 하고 결국 이렇게 샀지 해보자고 해보자 플스패드 연결이 아 그치 또 꺼야지 저거 아씨 왜이렇게 다리에 걸리적거리는게 많아? 아우 더워 야 이거 동의한다 에이씨 어어 오케오케이우 동의 뭐야 이거 X가 X가 오케이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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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팅을 조금 할 필요가 있겠구만 넌 모르겠어 카메라 속도는 카메라 속도는 무조건 빠르겠지 이런건 자막이 안나오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 이런건 자막이 안나오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 자막을 일단은 해야돼 그래픽 설정 전화킹 이건 뭐 알아서 되겠지 아 아 이게 헷갈리는게 동그라미가 취소고 X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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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어가지고 이게 겁나 싫어 헷갈려 이거 일단 해보자고 끝난다 끝난다 끝난은 오케이 이엘표현 자막 핑계대지마세요 그거는 모두 오케이한테 낫지않나 휘도는 뭐야 아 밝기조절 흠 이 정도면 되지않을까 이 정도면 되지않을까 잠깐만요 소리 조금만 더 올릴게요 3.5면 되겠지 때는 전국말기 대충하세요 일본 전체를 불사른 전쟁의 불씨는 아직도 꺼질줄 몰랐다 아시나곡? 아시나곡은 뭐야 불씨는 번지고 있어 아시나곡은 나레이터가 없네 으아 으아 아프겠다 오우 우와 요거소 센소가 오와르노카 이게 이 게임 처음이에요 아니 처음이라고요 다 보고 있어요 기드 열려있고 일단은 영상에 좀 집중을 하자고 멋있잖아요 우와 아 보고 있다고 몇 번 몇 번 청을 해야돼 내가 소리는 3.5점이 너무 과이던데 소리는 3.5점이 너무 과이던데 소리는 3.5점이 너무 과이던데 핵심을 담으라 우치 제 소리는 괜찮죠 제 소리랑 그 제 게임 소리랑 적당한 것 같죠 흠 오이씨 시스 시스 보냄 방강제 두 달 동안 실습 비극 주의 이렇게 전장에서 거두어진 늑대는 수행 끝에 숙달된 게 굉장히 된다고 전상 아니라 아, 그건 맞아요. 이제 게임 시작이야? 빨리 다음으로 좀 그래? 나라 망했어? 야, 나레이션 제대로 나오잖아. 깎다니 왜 안나왔냐? 야, 나라 망했어. 이것은 또 뭐야? 저렇게 품 잡으면서 오줌싸고 똥싸고 다 했을거 생각하니? 개웃긴네 조용히 하세요 그래도 인간성 잃지 않았겠지 그래도 아직 스토리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뭐 이런 닌자가 있는데 닌자가 나를 어렸을 때 어디서 거둬져가지고 수행을 했다 뭐 이런 거잖아 아 수행 그러다 나라 망했고 이거 뭔데 프로공은 늑대공이기에 귀공의 숙명은 지금 망월로 있습니다 고물바닥을 탈출에 향하시기에 칼날이 없더라도 귀공이라면 숨어들어갈 수 있게 X점프 점프중 벽에서 벽차기 오 이렇게 점프를 하네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건가? 그거는 지쳐주더라도 빨간색 빨간색이 뭐냐 빨간색으로 이게 겉에가 표현되는 게 좀 그렇다 달리기는 없나? 아 뭐야 L3가 안 끼고 L3는 카메라 카메라 그 뭐 돌리는 거 저게 굽기 아니 아이씨 이게 패드가 액박 패드 기준이어가지고 이게 헷갈려 아씨 이 패드가 조용히 하세요 아 이게 패드가 이게 패드가 이게 저는 프리스패드 쓰고 있는데 저기 설명하는 거는 이제 액박 기준이어가지고 이게 헷갈린다 너무 헷갈린다구요 잠깐만 X가 뭔데 아 E고 아 X는 네모로군 들여다보기 어떻게가는데 여기까지가면 자동으로 되는군 그 신호빈에 있는 그 신호빈 특별히 가세를 하지 않았지만 괜찮을까요? 필요없어 칼이도 없지 기력도 없지 그녀는 그냥 그념이야 일본식 집은 왜 이렇게 바닥이 이렇게 높은 걸까? 퇴해가지고 공기가 닿으면 안 돼서 그런 걸까? 카메라가 너무 가깝다. 조금만 더 뒤로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힘차 듣기. 잘 도 버티겠다. 그렇겠네. 길 지나가지 이걸? 여기로 지나가면 되나? 거슬리 근처에서? 매달리기야 이번엔 벽타기가 안... 아이씨! 이런 자임미로 게임은 내가 정말 잘하지. 자임미로 게임 되게 잘해요. 어이씨! 되게 잘해요. 점프... 그... 그치... 나 닌자에 재능 있는 거 아닐까? 왜 이렇게 올라가지? 여기... 사실 그거 알아? 이거 되게 지금 내가 좀 놀란 건데... 이 부터 올라갈... 이런 거... 간간이 매달릴 수 있는 게임이라던가 이런 거에 자주 적용되는 거거든? 이렇게... 이렇게... 그... 뭐냐... 언처티디라던가... 미러셋지 같은 거라던가... 이런 거 보면은... 매달릴 수 있는 벽이나 이런 데에는 꼭... 뭔가 표시가 되어 있어. 그... 대우부는 하얀색으로 이렇게 모서리에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 이게... 이걸 보면서... 난... 그... 플레이어는 이런 거 딱... 의식은 안 하는데... 그... 뭐냐... 무의식적으로 알게 돼. 아... 저게 올라갈 수 있는 표시구나. 그런 식으로. 아... 하... 하... 으... 잘 viene... 오가님... 이건... 그런지... 어둠이.. 알았다. 안녕하세요. 예전차의 왼군들과 함께 해당하라고 합니다. 제 자녀들과 함께 해당하셨겠지요. fact... 해상은 조금 낮춰야겠다. 너무 높으니까 버티지 못하네 그리스도에 대신 구살비마루 그리스도의刀 그리스도의 신호 그리스도의 약정 그리스도의 삶을 잃어버리기 그리스도의 삶을 잃어버리기 자크스토레스 있었던 것처럼 주군인 용윤의 신성한 괴성자 주군인 용윤의 신성한 괴성자 쿠로가 하사사한 도 아시나의 서가인 하리타 가문의 전해지는거 잃어버렸어 는 다시 늑대의 소논으로 돌아왔다 코타비아로의 이름에는 바람이 들어있다 닌자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생명이지만 베다, 베다, 베다 at 괜찮은. 아, 오케이. 알았어 이런건 안봐도 대충 알아. 아, 간다고... 그래픽 설정,اء감 geek 상도를 조금 낮추자. 어? 이게 아닌데? 100 & 900이었나? A4009006나? 아이씨 이게 헷갈려 그건지 이건지 아이씨 A400900이겠지 대충 맞는것 같다 스틸 레싱 뭐야 스틸 레싱 그거면 되나? 아니 모니터에 뭐가 쪘어 좀 아닌것 같은데 이것도 일단 이렇게 하고 해상도를 옵션에 타협을 하자 그게 제일 맞는것 같다 동원해주고 피사계심도는 저 쓰면은 아이씨 저밖에 없네 이렇게 해봐 그래 훨씬 더 부드러워졌지 옥가미요 오오옴 성피아 저거屁행 이모 아이씨 그래서 위하위하위하위하위라 왕현 아이씨 아이씨 이 분의 터라 今はこの芦名の城を脱さねばならぬ。 行為。 堀沿いに進んだ橋の下に場外への抜け穴がある。 一心様よりそう聞いたことがある。 まずはその橋下の抜け穴を見つけてきてほしい。 見つけたらそうだな。 芦名歯笛で合図をくれるか。 ほら昔聞かせてくれたであろう。 こう・・・ピーっとな。 その音に頼りに、ソナタの元へ行こう。 無理。 いいね、いいね、いいね。 焦げるよ。 僕たちの音に頼むように、そなたの上に行こう。 適合してくれ、私の音を説明してくれ、私の音を説明してくれ、私の音を説明してくれ。 使ってみます。 どうかはどうしよう? 手の音を説明してくれ、私はこれを使ってくれ、私の音を使ってくれ、私の音を説明してくれ。 잠시만요 숨겨진 아이템들 있지 않을까? 닥솔 같은 경우에는 숨겨진 아이템들이라던가 그런게 있거든? 멋있게 날아다니는거 봐라 HP 천천히 회복시키는 약 딱히 없네 가자 체관을 깎기 위한 것 적의 자세가 무너진다 인사를 일격에 죽인다 R1, R2 오랜만에 다크솔이랑 헷갈리네 다크솔 게임은 다크솔 게임은 무르긴 없나? 보이시쉣 일단 뭐야 왜 나 이거 안 뽑혀 난 칼 왜 안 뽑아 아니 잠깐만 뭐야 얘는 왜 또 못와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돼 이거 어떻게 해야돼 다시 무너진다 다시 무너진 못갔나? 어이 쉿 이게 어디 나는 왜 아이템만 뽑아 숨어있자 이렇게 숨어있으면 쟤 다시 돌아갈거야 갔냐? 갔네 아이씨 아이씨 또 왔어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해야돼 어떻게 해야돼 어떻게 해야돼 어떻게 해야돼 틀어서 죽이는가 지금이다 달려 그렇지 뭐야 그렇지 야 애호하는 방어고 강공격이 없네 이번 짝에서는 이번 짝에서는 강공격이 없어 무조건 약공격만이 뻔 흠 먹을 거 있지 않을까? 있다 해상도가 최고다 이거 애호하는 방어 이거 강공격이 없지 9 공격을 해서 오케이 그 다음에 모니터에 뭐가 뜰거야 이거를 다시 표시하지 않으므로 5로 바꿔 어우 훨씬 부드러워 그렇지 훨씬 해상도는 좀 줄었지만 어? 어어 L1 튕겨내기 옳지 개 자란다니까 아이템은 안주니? 아 됐는데? 어 어려워 나 개잘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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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여기부터야? 쉽지 이제 이거 있으면 개쉽네 뭐야 그냥 대놓고 쓰여도 되네 이건 뭐야 개쉽잖아 방금 인살인게 뭔지 이거 어렵다 들었는데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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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뭐야 왜 강공격이 이거구나 강공격이 길게 누른거구나 뭐야 뭐야 이거 흐허헣 뭐야 이게 인살을 두번 이상해야되는거구나 어이 쉣 뭐야 나 죽음? 저 게임은 쉽네 그래도 쉽네 게임은 쉽네 그래도 쉽네 죽음 어집 아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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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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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왜 저래? 합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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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땅 아 근데 내가 이게 컨트롤 미스로 죽는 일은 없네 이게 이거 봐봐 이렇게 갈라고 하면은 내 점프를 하지 않는 이상 떨어지질 않아 들어가네 달리기는 뭘까 달리기 키가 있을 것 같은데 뭐야 이 네모는 뭐야 여기로 가야겠구만 훔쳐 듣기 오오오 훔쳐 듣기 이랬어, 싸움이 더 가까워져있어 야 죽진 않았네? 또 뭔데? 도롱룡? 죽진 않았네 여긴 어디냐? 달리기정도 있었으면 좋겠다 여긴 어떻게 올라가지? 여기있다 그래 여기로 올라가는거구만 여긴가? 여긴가 본데? 어? 여기로 조용히 하세요 여기다 여기야 여기 올라가? 또 올라가네? 여기로 가야된다고 어? 아아아아 그치 여기지 올라가 여긴가봐 아닌가봐 어? 어? 아 뭐야 게임이 어렵진 않은데 길을 모르겠어 아니 아이씨 게임이 어려운거 아닌데 길을 모르겠어 아이씨 됐다 이거 고인물 방송인가요? 이거요? 나 처음 해보는데 이거 괜찮아 다크 소울은 경험 많으니까 어떻게 지나가지? 와 야한 냄새나는 방송 아니 죽이자 죽이자 어떻게 올라가? 조용히 하세요 자 다크 소울 많이 해봐서 다크 소울은 금방 클리어해요 나 닌자로서의 재능도 있나봐 여기서 어떻게 하는건지 모르겠어 여기서 어떻게 하는건지 모르겠어 여기서 어떻게 하는건지 모르겠어 내려가라고? 아아 아아 민자되는 방식 사냐 이거 어떻게 하라는거야 이제 들어가? 신발도 안신고 왔냐? 신발도 안신고 왔냐? 칭거 용이 음 왠 port 루마 상추 하다 아직 안 되었을 때가 아는 걸까 바로 이 장소에 가면 어디에 가야 될까 먼저 아시나의 나라 아니면 어디에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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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인가? 그니까? 헉! 아니... 자... 가자 가자 내가 다 알아서 해체 줄게 왜냐면 난 쩌는 닌자거든 그거 알아? 그...뭐냐 나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딸로 몇 번 본 것 같은데 여기 나 이 장면 봤어 희사시이나 미코요 오지우에노 보전 이라이까 견이치로도나 나는... 그리스도랑... ...이거는... ...이거는? 죄송합니다 내가... ...이거는... ...이거는... 발도 쥐고 있네 야 잘할 수 있어 어 뭐야 왜 맞게 안돼 아 저거는 맞게 안되는건가? 뭐야 아악 할 수 있다 잠깐만 내 자세부터 회복하자 아 뭐야 막았잖아 아 내 팔 내 오른팔 아이 저 허접 진짜 내 캐릭 왜이렇게 허접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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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확인 아 아 아 아 아 十分経つぞ そうか じゃが、主の主はまだ生きておるぞ 芦名の城で囚われとなっている だが、すぐにもその血を利用されちまうだろう お前さんを見れば、その価値は十分にあろうというものじゃ お前さんをぬしにした、お前 この左腕で、私に何をした 私は、忍び義主 石腕の狩りには、おあつらえ向きの牙だろうって 仏を掘るには無用でな、お前さんにくれてやる しのび義主 そいつは、ただ失った腕を補うもんじゃあない 忍具を見つけたら、わしのところに持ってくるがいい 忍具だと? そうか、このカラクリ ふっ、さしがいいな 忍具を持ってきたら、忍び義主に仕込んでやる そうすりゃ、その義主のありがたみがわかるじゃろうさ ふっ、いや… ふっ、いや… はっ、そう、少し… いきな… 御子様の血が利用されるとは、どういうことだ… ふっ、不思議なことだ、わしも詳しいことなど知らん たんだ… 竜い… 소호 요ばれる 特別な家があるという 主の主はそれを持っておる それゆえ巫女様は つけ狙われる お前さんの体が ようなことになっておるのも そのせいかもしれぬな お前様も嘘じゃが この寺には おかしな客が まあまあお客が よく伝えた お前さんの体が ようなことになっておるのも そのせいかもしれぬな お前さんも嘘じゃが この荒れ寺には おかしな客が まあまあお客が まあまあお客が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왼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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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이 있습니다. 여행을 가진 것입니다. 여행을 가진 것입니다. 단영이 접촉은 뭐야? 사장하는 경제 몇 개 있는 것이냐? 어릴 때 그 마음날 일을 잃어버리지 못해서 말은 그 Pfing 토마토 육수가 오라 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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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토마 오노레 노우치니 야르모 노토 묶이오 소오 잇다 도기니 다스켓도 나르다로 간 조각상 같은 거야 오노레 노우치니 야르모 노토 이 가리 카나시 미 아래요 울이 각오는 기억 소오 잇다 타구이 노모지 그거네 이거 핏자국 같은 거네 다크 소올리 치자면은 별로 하고 싶진 않아 뭐야 환영이고 저런거 할로우나이트에서 본 것 같은데 할로우나이트 야 이거 이거는 뭐하는 거지? 회력 회복이지 밧톱불 같은 건가 보네 밧 할로우나이트를 안 해보다니 하다가 쟁여버렸어요 빌려서 해봤는데 아유 잘하지 이런거 가자 어떤 적이 나타나도 내가 다 아 내가 다 끝내줄게 개자라고 이거 화톱불이지 뭐라고 있는 거야? 귀 아니 휴식 안 한다고 지앤디를 일단 잡아보자 그러면 소울같은 거 얻을 수 있을지 몰라 소울이누나 죽어야 돼? 어떻게 죽는데? 왜 안주어져? 왜 안주어져? 아 뭐야 동그라미가 구르기네 아 이거 이사장님 미리 알려줬어야지 아 이게 안주어져요 몰라 안주.. 저거 하나 안주운다고 해서 뭐 큰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니까 자 다 죽이자 그렇지 그렇지 개자래 자 아 이거 네모를 꾹 누르면은 이게 바람같은게 오는데 이게 아이템을 주는 거구나 약간 그냥 아우 씨앗 뭐야 별의 컵이라니 총탄도 튕기는 할 수 있어? 아우 씨앗 뭐야 아우 씨앗 아우 씨앗 뭐야 역시 외군은 초청이지 오우 아슬아슬했다 그렇지 그렇지 내가 여기 계좌래 야쩡 놈이 정말 잘하지 어디 보자 이거는 아이템을 쓰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아이고 아이 지금 혼약을 하나 먹어두자 피어여 아이템을.. 아 이거 뭐야 아 큰일 났다 근데 이거 설마 귀중품인가 뭔데? 왜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니지 않냐 아 동그라미 어 달리기 찾고 있었는데 다행이다 동그라미 꾹 누르면 달리기구나 그치 그치 오오 수포의 사탕 일시적으로 안감시킨다 별로 의미 없어 역시 총은 칼이 안되는구만 그쵸 칼이 얼마나 쓴데 한약 좋구요 웰건 뭐야 기잡이잖아 ą 아이 어유 어디서 수 dois가 쟤네 이건 역시 성능 확실하구만 콜오브듀티 인가계가 쏟아지네 도자기 파편 크으으уть 나 개잘 하는거 같애 게임 파이널이 겹치는 방법 치킨 먹자 콕콕콕 아무것도 없네요 미시멘트 죽여봤스 1문자 아브나이 할 때가 아브나이 할 때가 아브나이 할 때가 승부 역시 한자는 가드가 안되는데 어이씨 뒤질 잠깐만 우리 환약 먹자 아 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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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건? 방금 뭐했냐? 아 뭐야? 아 나 불렀어야 했는데 뭐야? 희생은 뭐야? 일부러서 아 맞아 이거 못하는데? 어어엉 진짜 죽었다 두번 죽는다 조용히 하세요 다시 죽으러 가면 되는거 아니야? 죽어서 잃어버리는건? 역시 고인물이야 상황판단이 빠르구만 이렇게 가면 되지? 인살로 시작해야겠다 역시 역시 뱃기 아까는 좋았지? 왜? 어? 어? 오! 피했어! 롤치! 상하이 늘어났는데요? 크으... 개짜래 어떻게 열지? 뭐야 이거 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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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잡조이들이 어디서 감히 내 앞을 막아 응? 어 뭐야 어? 어? 일어나! 아야 할 수 있어! 어 뭐야 여긴, 여긴 어디야? 뭐야 이건? 어어? 아니! 아니이 돈 절반 잃었네? 역시 다크 소울이야 잡몸 많으면 죽어야지 잡몸 많아도 이길 수 있어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스피디하기 때문에 내가 이 게임은 몇... 이 게임은 괜찮아 이 게임은 이 게임은 그 잡몸 많아도 이길 수 있어 컨트롤 잘하면은 이거xim 구장있네? ㅋㅋㅋㅋ 학교 이라 이 게임은 저 위에 부터 없애자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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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어떻게 올라가지? 올라갈 수있는 곳이 없는데 왜? 원래 할 곳이 없어? 왜? 지송 아니, 굴렸잖아 아니, 굴렸잖아 됐지? 잠깐만 아하아, 진짜 이 하아 진짜 오케이, 이거 하고 아잇!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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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씨 거짓게임, 진짜 이 씨 파인 아이 씨 할까보냐, 이 게임이 어렵진 않은데 그래도 재미는 있네 나중에 열심히 좀 해야겠다 폭트로 변경이다 과일 쓰고 그러니까